사실 고민을 많이 하시는 케이스잖아요. 저희 나이대가 그렇잖아요. 그런데 저는 이제 막상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나오고 나서가 이제 좀 걱정인 거예요. 노산도 노산이지만 저희 집에 지금 해가 너무 잘 들어온 게 문제인데 남편이 또 아이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깨르르 하는데 해가 또 비치더라고요. 해가 비치는데 부엌에서 보는 제가 갑자기 서글퍼지는 거예요. 왜요? 그래서 저 둘은 이제 나보다 훨씬 남편 또 10년을 더. 그런데 내가 지금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지금 요즘 이제 이가 시리기 시작했거든요. 아이스 암에 먹다 보니까 이가 시리고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걸 느껴서 막 먹는 약이 늘었는데 이 둘은 너무나 이렇게 남편 팔뚝과 함께 햇빛과 함께 저 자리 내가 이게 안 붙어지는 거야. 그러면서 어머, 어떻게. 저 둘이 저렇게 행복하겠지, 남은 여생이. 갑자기 칼슘을 털어놓고 막 장수하고 싶은 거야, 갑자기. 장수하고 싶대. 너무 장수하고 싶어.